아, 아래 안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오실 거야. 네. 안녕! 아, 5분 들어오셨어, 지금. 5분? 오, 44분. 오, 안 내려가는데? 자, 여러분! 오, 91분? 들어와, 들어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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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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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마. 원상! 전엔 신인상 받고. 캐럿들 그쵸, 그쵸. 이번엔 원상. 아, 정말 달리 납니다. 우리 캐럿들이 있었기에 받을 수 있는 상이었죠? 그렇죠. 자, 짠! 오늘 신인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도겸이 수상소감 없었나요? 제가 진짜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도겸이랑은 떨어서. 제가 진짜 연습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너무 머리가 새아져서 마무리를 못 지웠어요, 지금. 아니, 저랑 같이 이렇게 야, 도겸아 꼭 마무리 져서 줘야 돼? 했는데 도겸이가 더 긴장해서 아쉽게. 근데 잘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네, 했어요. 다음에 또 잘 멋지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브이라이브 하는 거는 원우 형이 지금 사진으로 찍어드리려 했거든요? 근데요, 못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렇게 3을 받게 되면 저희 캐럿들 덕분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 기사도 아닌데 저희 하이라이트 이제 13위인 버전으로 여러분들, 내일 처음으로 내일입니다! 내일 봐! 하이라이트!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23시 준비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틈틈히, 정말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떨리고 그러는데 저희 오늘 이 상 받은 만큼 저희 힘 받아가지고 저희 캐럿들에게 에너지 있는 저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준비한 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동근이 형! 동근이 형! 동근이 형! 동근이 형 어차피 자, 저희 동근이 형들도 오늘 동근이 형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멋있습니다. 동근이 형이 좋은 꿈을 꿨다고. 아, 네. 아, 네. 조준호 선수가 굉장히 인상력이었는데. 아, 이런 거요? 아, 네. 형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수와 동근이 입니다. 아, 네. 네, 그 이 친구들 돈 많이 받았고요. 아유. 네, 그 앞으로도 이 친구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네. 동근이 형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희 이번 솔직히 오, 작년에 진짜 동근이 형이 잘 돼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진짜 저희마저도 막 진짜 뭉클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알았어. 고맙해, 알았어. 고맙해, 고맙해. 알았다, 알았다. 고맙해, 고맙해. 여러분, 이렇게 또 밤 늦었는데 참 이렇게 또 포근한 밤 되시고요. 네. 저희 지금까지 플래닉스였습니다. 네, 고맙해, 고맙해. 플래닉스의 세븐틴과 한동근이었습니다. 처음 봐도 플래닉스 세븐틴. 한동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해 봤고. 안녕하십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기다렸다, 기다렸다. 안녕하십니까. 빨리 올라온다. 진짜 액틀 진짜 빨리 올라온다. 카페 정한을 뽑기. 키 안 잡았는데요? 이거 갖고 있던 거 같았는데, 어이? 갖고 있던 데 아우씨야? 어이! 키 안 닿고 아우씨야!